노트북을 안주셔 어? 막아놨어 아 제기랄 이거 시간정지로도 안될거 아니야 망이네 이거 빅 게이 섀도우 뭔가 느낌와서 잡았는데 괜히 개고생겠네 그냥 절로 갈걸 아우 저기까지 가야되네 한바퀴 돌았어요 저 위에 있는거 먹었나 이거? 안먹었지? 어? 이거 뭐야 사진 프리멘타쿠 저 사진표시 뭐죠? 머리카락이라고? 머리카락이라고? 아이씨 채팅 보다가 머리카락이 머리카락이 보였어요? 아 숨어있는 아 숨어있네 까만색 가시도 친 머리장식 머리카락이 아닌데? 이 오른쪽 지붕도 여기도 있네 포토 도저 저길 가려면 여기서부터 가야돼 저길 가려면 여기서부터 가야돼 아 시간내려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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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ain 아 là 위스토 peers 파래 조각상 66 업그레이드하면 좀 쎌cock 같다 저거 뀐거보다 쎌거같아요 저거 1차 거잖아 탈의 조각상은 오프레드가 안되나? 안되나 보네 야 이제 빈 거 없이 아이템을 거의 다 먹었구만 아, 골목길로 가서 이 골목으로 들어갈 수 있나? 골목길로 가서 이거 탈필없다 골목길로 갑니다 이 골목으로 들어갈 수 있나? 고양이 소리 안났습니까? 고양이 소리 안났습니까? 저 고양이 어떻게 먹지 저거 4 3 BK로키 4 4 내 고양이 보기는 숲을 산책하는걸 정말 좋아해 오! 야, 차가 멈춰주네 여긴 처음 오는 곳입니다 사우스파크 시니어센틀 사우스파크 시니어센틀 사우스파크 시니어센틀 사우스파크 시니어센틀 노인정인가봐 당뇨병이 내 친구도 당뇨병인데 당뇨병인데 제가 약점이 노인입니다 클라렌스 저의 크립토나이트는 노인이죠 여기서 싸움 생기면 나는 죽을거야 싸움 나면 안돼 제 작은 형들은 제 작은 형들은 방문하니까 너는 해야지 사진이 필요해 젠키스 시니어센틀 저의 아이콘센터에 렉스센터에 에오웨이 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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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을 지나서 뒤로 돌아 진입지점을 찾아라 그냥 들어가면 안되나요? 이 사람 뭐야 생명의 지참 없을 만큼 와 숨어있었어요 참복하고 있었어요 I will not be humiliated again this time I got backup 에? 시새게 와 피통 대박 이거 잡을 수 있나 흙의 자식아! 혀 샘플을 받으세요! 뭐 하는게 아니지 내 turn이래? 이렇게 하면 한 명밖에 안 걸리네 최소한 두 개 이상 걸리게 하려면 이것도 하나 이렇게 하면 둘 와 크립 터졌다 형님 내가 내가 보컬이 보다 와 많이 때려 버네 네대네 오 많이 때려야 네대네 와 많이 때려야 네대야 추가 경비라니 거의 죽었는데 다시 돌아오세요 아, 카이 차 빠질거면 왜 왔어 그 뭐 기술 하나 배워왔니 때린다 칸이 안나오죠 칸이 안나오죠 사과 도망가세요 하나 이렇게 하면 둘 좋아 와 엄청 세졌네 궁이 준비가 완료됐다 이제 꺼 한번 써보자 지니 딱 한 번밖에 안 써봤어 지구를 돌아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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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칸이 안 나오네 아이씨 빠따지 안 되는구만 지니 와 나 엄청 세졌어 와 대박 너 이 게임 정말 잘하는구나 엄청 세졌어 충실한 업그레이드 지니 아 저기 뒤에 가방이 저 가방 원래는 저 뒤로 돌아서 이렇게 오는거였나? 전투 안오 근데 전투를 해야 경험치가 쌓이지 이지락스 이지락 이지락 빨리 레벨업하지 피하기만 하는건 상책이 아니에요 정면승부 해야지 대지면 다시 하면 되고 이지락 땀에 흠뻑 젖은 양말 여기 저택이 엄청 크네 뭐야 일로 갈 수 있었잖아 이지락 강력 접착 테이프 오케이 어 알람이다 신속하게 전화를 받고 해킹 장치로 시스템을 무력화하도록 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핫스판 목표 신호를 드러내세요 해킹 기계를 움직여 신호의 근원을 찾아내세요 해킹 테이프를 보안 컴퓨터에 전달하세요 해킹 아 데이터를 보안 컴퓨터에 전달하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모든게 괜찮나요? 들으세요? 바이패스 바이패스 모든게 괜찮나요? 이게 흘러가듯이 굴러가갖고 해킹 계속하기 어떻게 해 이게 미끄러져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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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패스웨트에 적어놨어요? 노패트에 적어놨어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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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 엘리트에커 새 비밀번호를 만들어드리죠 중상류층 취향으로 자신을 포장하려면 시도의 속지말게 비싸보인다 여기 왜 온거죠?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 저런거 해킹할 수 있는거 아니야? 오케이 여기 들어가기 전에 딴 데부터 다 뒤지고 가겠어요 냉장고는 꼭 봐야돼 저거 수상한데 야 집 엄청 크네 야외 그릴도 있고 퀘사디아 스페셜 집 좋아 이제 2층이다 그 아저씨 사진도 함락만 붙이면 되는데 응? 엄마 아 하필이면 여기 있었냐 제이킥 바로 못쓰라니 나 딜이 좀 약한데 목을 졸라 딱 4대까지 때리네요 바보였어 바보였어 미안하네 에? 파밍을 덜했소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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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아 다행이다 지하실은 아직 못 가나? 그러게 집은 그래도 털어야지 뭐가 이렇게 많은데 어? LA 레이커스 33번이 누구지? 농구 선수였나봐 유명한 무하마다 알리도 있고 아잇 백이야 열 다섯장 남았다 이제 더 찾으라고 할 것 같아 30개 하아 하아 그럼 더 남았단 얘긴데 더 남았단 얘긴데 와아 와아 토큰네 보관한 비밀번호 토큰네 보관한 비밀번호 비밀번호를 저런데 두시다니요 나이키 나이키가 아니고 나이스매 침대 멋진데? 세금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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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잠겨있는데 여기를 비밀번호를 쓸 순 없단 말이지 나중에 오는 건가봐요 나중에 옵시다 헤디스 아 이제 표창장받겠는데? 거의? 표창장받을 듯 스카우터 지금 안 땐다니까 그거 되나? 혹시 그 장비 있어서 아니 그 장비로는 전화장비고 안 될 것 같은데 가봐 안 되는 것 같아요 전화하고 해킹하고 다른거야 경찰서로 갑시다 오늘도 정말 바쁜 하루를 보냈어 걸어가는게 더 빨라 이거 걸어가는게 더 빨라 딱 이쯤에 하나 있으면 딱 좋은데 여기 사거리에 야 쟤네들 이제 내가 이길 것 같은데? 그냥? 찍어 누를 것 같은데? 어 찍어 누를 것 같애 6학년이라고도 안 나와 이제 그냥 모든적이야 그냥 6학년이야 한방이야 6학년 저 빱들 혐오 발언 은행 저스티스 피시 워리워로써 마 마 마 호 제이들 세명이 오니까 1칸 2칸 3칸 조칸밖엔 오더래? 조칸밖엔 오더래? 싸다고 한 번 맞아보실래요? 와아 파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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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또 왔어 자빠지지마 카일 갑분 싸자고 코 피났니? 다음 시간에 내가 정말 말할게 오케이, 내 안파라이덜 브레이저는 누구야?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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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퍼펙트인데 또 6학년은 이제 족박이네요 끝났네, 끝났네 퍼펙게임 넘나 세지 이제 고등학생하고 싸워야 될 것 같아 이제 고등학생이 필요해 이제 아 중학생, 아 고등학생은 좀 무리다 중학생 정도? 중2병 154병 155병 고국 왜 잠겼죠 아지씨 형사님 어디 가셨지 저기요 아, 열어줬어요? 아, 이렇게 열어주는구나 표창장 주시오 빛나는 독수리 방패인데 개쓰레기야 능력치도 안좋아 훈장이 이정도라니 업그레이드도 안되는 쓰레기 어, 이제 퀘가 없는데요? 오늘 하루일과 다 끝난 것 같은데 느낌이 쿤한테 메세지가 오겠지 그거봐 너가 진도 빼는 거 보고 감동했다 쿤 기지로 와라 아, 앞에 숫자 있는 거요? 이게 패치가 완벽한 버전이 아니라서 그래요 오역이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숫자를 알면 편하게 작업할 수 있으니까 미검수 버전이라 기지로 와라 쿤쿤쿤쿤 빠르 런 페스트 빠르 런 페스트 짐이 너무너무 좋아 후하 넘나 좋아 넘나 좋아 초록초록하구만 아, 오랜만에 쓰는 비밀번호구만 오늘 처음인데 생rik 비밀번호 바꿈? 비밀번호 바꾸어? 비밀번호 바꾸어? Get Scrambles Fast